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혜입니다.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출석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 그때 긁었던 그 법인카드 진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의원 김혜경 씨 측은 그 법인카드로 긁은 줄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. 그때 그 법인카드 어떤 건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